이번 행사의 공동주간사인 코리아 스타트 포럼에 최성진 대표님이 나오셔서 마지막 폐회사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 2018 이렇게 마지막 시간까지 남아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아까 30분 써져 있는 것은 거짓말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금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그리고 앙트로프로너 창업자에 대해서 좀 전에 장영화 대표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보통 이제 저희 스타트업들끼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 2018 이틀 동안 진행하다 보니까 일단 스피커분들이 15분에 대한 불만을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한다면 15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마지막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 못해주시는 부분은 또 저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지 저희 문제 해결의 과제로 남겨서 또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틀 동안 정말 훌륭한 스피커분들을 많이 모시고 정말 다양하고 많은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멀리 프랑스 그리고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동남아에서 오신 스피커분들을 모시고 그 각각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야기들도 들어봤고요. 그리고 창업자 그리고 투자자 정부 학계 그리고 스타트업 생태계의 다양한 분들 모시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또 비즈니스 영역에 대해서도 핀테크 AI 그리고 모빌리티 블록체인 전자상거래 그리고 오늘 이야기 들었던 프로테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올해의 주제로 삼은 혁신의 원동력 플랫폼 이코노미와 앙트로플루니쉽이 어떻게 우리 사회와 전체의 글로벌 차원에서 혁신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직 저희가 글로벌 시장 그리고 각 비즈니스 영역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 각 영역에서 아직도 혁신을 이루어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것 역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디지털 이코노미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성을 공감을 한 것 같고요.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은 올해가 처음 저희가 2018년도에 처음 이런 행사를 기획을 했는데요. 정말 또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또 저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인터넷 기업협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와 같이 정부와 민간이 같이 협력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참여해 주신 분들이 또 다양한 의견을 주셔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아지고 또 많은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도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2019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희가 디지털 이코노미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의 자리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것으로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 2018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